피파니까 재미있게 봅시다 한번 뭐라고 피파4 나오면 다시 전성시대에 연다고? 야 근데 피파16이 이게 진짜 구 엔진처럼 할 수 있을까? 아니 내가 진짜 좀 안타까운 게 제가 개그맨 시험으로 가기 전에 기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아까 방송 조포 내년에 완전히 인기가 많아지더라고 옛날에 효군 형님 게임만 해도 3방송 봤다는 게 실화네 진짜로? 몇 명씩 봤냐? 야 그 형님 수리게임만 해도 3만명씩 봤냐? 진짜로? 게임만 해도 3만명씩 봤다고 진짜로? 기본 2만이라고?